영탁의 두 번째 정규 앨범 FYM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영탁 소속사는 SNS를 통해서 발매 스케줄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탁은 정규 1집에서 50만 장이 넘는 대박을 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매될 새 앨범은 더 큰 흥행카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영탁 두 번째 앨범에 담길 곡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예능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가수 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올 앨범은 그의 이러한 성실성이 결집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탁은 7월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 수상 부문 후보로 활약하고 있다. 영탁은 21일 오후 2시 49분 현재 6420득표로 7위에 랭크돼 있다. 영탁이 팬클럽 영탁이 따기야에 힘입어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변을 보여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